자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좀 어떠셨어요 제가 독일어 총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쉬었다 어려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동사 하나를 딱 알더라도 이번에 뭐 하슨이라는 동사 써놨잖아요 유지하다 이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독해의 흐름 뭐 이런 거를 민쌤의 독해 수업을 들어도 되지만요 아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센스적으로 어감이 좀 있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석을 하나하나 물 흐르듯이 한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이지 저처럼 이제 30년 이상을 독일을 해온 사람 그러지 않고서는 순간적인 어떤 단어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보면서 조합을 이룬다 상당히 힘든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종전보다는 좀 쉬웠다는 걸 제가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총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야 이번에 발음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장단음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글릭하듯이 기본적인 어떤 자음하고 모음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휘에서 단어를 조합하는 문트라든지 어떤 동사 명동사에서 파생은 fat 그 다음에 뭐 어떤 접속사에서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알스킹인트 어렸을 적에 에어스타인마 같은 부사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은 대략 추려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 어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단어도 어 우리가 아찔 윌컴 앤 할 때 윌컴 앤 하이슨 이란 동사 뭐뭐라고 불리우다 어떤 동사의 전체를 갖다가 아 기본적인 동사인데 더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신다면은 자 전체적으로 어떤 수능의 어떤 계보로 따지면은 문제도 유형이 상당히 좀 쉬워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는 여전히 이제 15개 이상은 나오는데 아무리 17개더라도요 제가 여기는 3번하고 28번의 문화 28번은 아무리 대화지만은 문법의 문제잖아요 set this 너를 앉혀라 이런 걸 문법을 알고 싶어 한 거고 그래서 야 이스타인 게 니야 그런 게 아니면 3번 같은 경우도 어떤 어휘를 알게 하는 거 외에는 15개는 순수하게 회화만 말하는 거야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 문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명령법도 이제 알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회화 같은 경우도 민쌤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기초적인 어떤 회화 수업만 딱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신다면은 그 기회를 엄청 단축시킬 수 있으세요 자신감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카테고리 무슨 무슨 어떤 나사에서 나오는 회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 일상 병원 학교 지하철 표를 사는데 교통 이런 것과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꿰뚫어보신다면은 이런 회화는 거져드리는 선물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광고는 이번에 좀 두문나 우리가 모평 같은데 세문화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초대장을 줬을 때 그런 어떤 초대장을 분석하는 방법 이번에는 무슨 어떤 사람을 구인하는 광고 그 다음에 날씨도 저런 광고라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 노선도 많이 광고라고 친다면은 상당히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답을 판별할 수 있는 변별력 같은 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출제 의원들은 원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고 두 문항에서 아 날씨나 행사 같은 경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행 가는 어떤 그런 팜플렛을 보고 한다든지 집을 찾았을 찾고 다닌다 이 사람은 어떤 집을 원하는지 뭐 걸어서 5분이냐 10분이냐 아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인 어휘가 필요하다 독해는 이제 네모낭에다가 자기소개 아까 율리안과 11번 있었잖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 한 4, 5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문장 자체가 짧아지고 있는 게 추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오스턴이라든지 이런 절기 같은 경우는 독일의 문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신다면은 이제 아주 편하고요 과거에 이제 카네바 아니면 독일의 사육제 같은 거 한 두세 번 나왔고 이제 성탄절 성탄시장 그 다음에 무슨 독일 아주 유명 도시 같은 거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 어떤 그런 문화 유적지 뭐 이런 거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독해는 오히려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어떤 강좌를 갖다가 계속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거 관용표현 아까 다스 아운트 오우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다스 비스틱스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의 유형에 이번에는요 아까도 보셨지만은요 바우메, 보이메, 하여튼 복수 단계 보이멘 아 이런 걸 틀리면 아주 치명적 실수라는 거 그 다음에 제기되면서 세치, 디, 십, 디, 십, 디, 삼격집의 동사 같은 거 근데 형용사와 그 분사의 명사화가 됐을 때 뒤에 명사를 딱 빼면서 만, 프라우 이거 빼면서 복수는요 뭐 예를 들어 디, 뭐, 페어, 반, 텐이 들어가죠 디, 페어, 반, 텐은 프라우와 만을 합치면 로이터가 빠졌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는 앞에 있는 이기가 관사에 따라 하죠 정관사, 부정관사 형용사 어미 변한지 무관사에서 형용사 어미 변한지 잘 아시면요 아 오늘 그 나왔던 그 암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서는 여러분들 뭐 회사원이라는 안개슈델터 여성 안개슈델테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인이라는 대아 도이체, 디 도이체 왜 어미가 같은지 아셔야 돼요 아 얘 도이치도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화구나 그래서 아 독일사람들이 나는 독일이냐 이빈 도이체 무관사일 때는 대어란 말이야 여성분들은 이빈 도이체 디만 되는 그런 것들 다 아 얘가 형용사인데 명사화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미 변한지 계속해 주는 거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비교코가 최상급 아까 날씨도 보세요 어디보다 더 시원하다 나왔죠 마지막에 암 라우테스텐 가장 시끄럽게 그 다음에 아우 가장 빠르게 암 슈넬스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최상급 같은 거 아 이랬을 때 암 라우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 이거 암 라이테스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암 너이 에스텐 뭐 다스 너이 에스텐 어쩌고 어쩌고 아 이게 형용사에서 마지막 모험으로 끝날 때는 에스텐가 들어온다 프리 에스텐 이렇게 암 프리 에스텐 이렇게 하듯이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 평가를 하면 저는 뭐 민쌤 뭐 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 죽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들 네 2번도 하구요 다일럭 보시면 다일럭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에 해당하는 거 전체적으로 평이한 거 문법은 이제 27부터 30이데 이 27번 이제 고정적으로 거의 복수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주 많이 나오고요 자 그냥 독해 나이더도 제가 평이하다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에 해당하는 그 형용사의 어미 변화 그거였고요 분사의 어미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화는 17문항 가운데에서도 15개가 순수하게 대화다 그러면은 계속 말하는 교육이라든지 교통 취미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하는 건 이제 동의하고 반대야 아 나 동의야 안 패스트 안된 아니야 이치 빈다 이치 빈 안더러 마이누 아 난 니 의견 니 의견이 맞아 두아스 렉스트 요런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어 요런 수능이라든지 모평 한 10개만 딱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어 어떤 공동의 표현들이 있어요 공통의 표현들 그것들을 많이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인적사항이라든지 윤리아라든지 이제 대개는 사람의 프로필 같은 거 많이 나오는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은요 이제 여러분들 핵심콕콕에서 기본적으로 초급문법하고 초급대학으로 실력을 딱 쌓아 놓으세요 발음부터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자꾸 시험을 보기에 한 달도 아니야 2주 전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저분이 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집개처럼 뭐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초급문법 초급대학으로 착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갖다가 계속 팍팍 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중급문법하고 이제 어 마취표 찍게 만점완성이라는 이런 문제들만 구성해가지고 딱 놓은 것들이 있어 최근에 4 5년 정도 이런 모평문제 하고 수능 실전문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그것만 해서 실전 능력을 딱 향상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그래도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그런 중급회학 독회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을 갖다 조준해 가지고 타가신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독일어가 두렵지 않고 시험때만 돼가지고 공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시험때만 다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90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조금만 쓰 민쌤 강의가 재밌으니까 30만 더 하란 말이요 그래서 하루에 90분이면 두 강좌 많게는 세 강좌도 가능해요 독해 강좌는 제가 짧게 짧게 찍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 연습하시면요 8 9개월 마스터인데 선생님 8 9주는 안 되나요? 언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언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들이 20대 30대가 돼서도 기억에 남는 동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8 9개월로 잡은 거예요 8 9주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쪽집게? 그런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언어가 순식간에 하고 그냥 까먹는 거예요 전 그런 언어를 하려고 30년 더 고생해 온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8 9개월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갖다 하시면서 시험대에서는 다른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꾸준하게만 하시면은 이 시간은요 하루에 딱 여러분들이 한 진짜 10%만 공부하실 때 이것만 투자를 하신다면요 분명히 좋은 성과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언어 하신다고 자부심을 저는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독일어에 또 흥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꾸준하게 민쌤하고 같이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봬요 알았죠? tschüss! auf Wiederseh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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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